4.15 총선에서 전국적인 규모에서 얼마나 여러분들 부정을 저질렀는가는 두 군데를 비교해보면 됩니다. 부정을 저지른 것과 부정을 저지르자 않은 것을 비교해보면 단박의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번에 더불어민주당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번에 더불어민주당이 어떻게 했죠 이낙연 후보가 자진 사퇴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후보의 대선 결과하고 자당 후보가 종로에 출마했을 때에 국회의원 보궐선거 결과가 상호대조된 것을 두려워해가지고 아예 후보를 내지 않지 않았습니까 상호대조가 겁난 겁니다. 4.15 총선에서의 사전투표 재검표 과정에서 비교적 당일투표는 정직했을 텐데 당일투표 다 갈았지 않습니까 왜 갈았습니까 사전투표함을 다 갈았기 때문에 사전투표함만 갈고 당일투표함을 갈지 않으면 표가 금세 나기 때문에 상호대조를 통해서 당일함도 다 갈아버렸지 않습니까 상호대조가 되는 것을 범죄자들이 두려워하는 겁니다. 아주 고마운 사례가 광주광역시 사례입니다. 광주광역시는 4.15 총선이 조작되지 않았습니다. 약간 흔적은 있지만 크게 조작된 그런 증거는 없습니다. 광주광역시의 선거 결과를 보게 되면 4.15 총선이 얼마만큼 심하게 조작됐는가를 우리가 단박에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그것을 두려워했다면 광주광역시에도 무슨 짓을 했겠죠.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의 4.15 총선의 조작 결과입니다. 조작이 거의 안 됐습니다. 4.15 총선 광주광역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전투표 득표일 빼기 당일투표 득표일입니다. 그 차이값입니다. 일부만 한번 내봤습니다. 동구 남국가의 더불어민주당의 윤영덕 후보는 플러스 4.2%입니다. 조금 큰 숫자입니다. 그러나 조작이라고는 이렇게 단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1에서 3%를 넘어가지 않아야 됩니다. 장병환 후보가 마이너스 2.79%입니다. 동구 남구월의 이병훈 후보가 플러스 4.11%입니다. 김승환 후보가 마이너스 1.28%입니다. 다 숫자가 전국에 비해서 굉장히 작습니다. 서구갑의 더불어민주당의 송갑석 후보가 2.89% 나왔습니다. 김명준 후보가 마이너스 1.19% 나왔습니다. 서구월의 이번에 소신을 지킨 양향자 후보가 플러스 4.40% 나왔습니다. 천정배 후보가 마이너스 3.37% 나왔습니다. 북구갑의 조오스부가 플러스 3.88%입니다. 반대당의 김경준 후보가 무소속이겠죠. 마이너스 무소속이라는 미래통합당은 마이너스 1.91%입니다. 전반적으로 수치가 작습니다. 이것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사전투표하고 당일투표에서 광주 광역시 시민들이 비슷한 투표 성향을 보였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조작지역하고 조작되지 않는 것을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흥미로운 자료입니다. 4.15 총선 광주 광역시은 조작이 참 없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4.15 총선 서울특별시에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조작이 있었던 곳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죠. 종로구 15.67 강진원 13.45 은평간 밥중인 비 11.48 우상우 12.19 노웅래 13.35 정청래 13.98 진성준 12.9 다 사전투표 조작을 엄청나게 한 겁니다. 사전투표 조작을 해서 팍 올려줬습니다. 그러니까 다 플러스값이 이렇게 두 자리가 나오는 겁니다. 광주하고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란색을 광주하고 비교하면 현저한 차이가 있음을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차이가 나오는 겁니다. 노란색 조작되지 않는 지역과 노란색 조작된 지역을 상호 비교해 보는 겁니다. 단박에 여러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광주를 4.15 총선 조작 청정지역이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나머지 전국은 다 손을 댄 겁니다. 그래서 다 플러스 10%가 나옵니다. 2020년 21대 4.15 총선의 전국 평균 여러분들 각 후보별 차이값은 12.5%입니다. 그러니까 12.5%를 두 배 곱하게 되면 25%가 나옵니다. 25%가 바로 21대 총선에서 평균적으로 이루어진 그런 조작률입니다. 사전투표에 참고한 수의 25%를 조작을 한 거죠. 그 수치가 고스란히 여러분들 서울시에서 다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람 다 조작 대상입니다. 이낙연 고민정 박주민 우상호 노웅래 정청래 진성준 다른 사람 다 마찬가지입니다. 윤호중 박홍건 다 송영길 다 이렇게 단박에 차이가 나는 겁니다. 조작하지 않은 것도 하고 조작한 것도. 이것을 4.15 총선 당시에는 몰랐던 것 같고 이번 대선에서는 바로 더불당은 정확하게 알았던 거죠. 더불당이 정확하게 알았기 때문에 더불당이 뭘 했는가 하니까 이낙연 후보를 출마시키지 않고 그다음에 상호대조를 통해서 대선 결과하고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서로 상호대조가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발각된 것을 두려워해 가지고 안성 씨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당 후보를 출마시키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 짓을 한 겁니다. 이 짓을 국민의힘이 입을 다문 겁니다. 이 짓이 없었다고 여러분들 이준석과 하태경과 누구죠? 한기호 이런 친구들이 유경준 신원식 이영 강성규 이런 친구들이 다 이런 걸 주장한 겁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기가 찬 일입니다. 기가 찬 일이죠. 기가 찬 일입니다. 일어난 일을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이 얼마나 큰 죄입니까? 이미 일어난 사건을 일어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이 바로 정규죄고 조갑죄고 이런 사람이지 않습니까? 일어난 거잖아. 범죄가 일어난 거지 않습니까? 일어난 범죄를 일어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억박지르고 고함치고 하는 그게 말이 됩니까? 일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김한철TV님 말씀은 나라가 정말 썩어버렸습니다. 나라가 썩어도 너무너무 썩었습니다. 이렇게 나라가 썩어가지고 참 문제가 큽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광주에 광주에는 이제 더불당의 텃밭이니까 개입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번 대선은 다르지 않습니까? 이번 대선은 전국이 다 단일 구역이니까 대선은 조작을 하죠 대선은. 대선 조작은 이렇게 한 겁니다.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광주 광역시 남구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대선은 조작을 한 겁니다. 대선은 조작했기 때문에 군기심당의 윤석열 후보를 보게 되면 표를 사전투표에서 빼앗겼지 않습니까? 빼앗겨 놓으니까 항상 뭐죠? 모든 동 남구의 모든 동 모든 투표소에서는 바로 이렇게 마이너스 값을 기록하는 것이죠.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9%를 기록하는 겁니다.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는 10%에서 1%를 기록한 것. 딱 이렇게 좌우대칭이 나온 겁니다. 조작을 한 거죠. 그러니까 조작 청정지역인 광주 전남 전북은 4.15 총선 당시에는 조작을 안 했지만 바로 대선에서는 조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대조가 되는 거죠. 이건 조작을 안 한답니다. 4.15 총선은 조작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자동적으로 더블당은 승리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서울하고 비교해 보면 확연하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이런 만행을 저지른 겁니다. 이런 만행에 모두가 다 관여가 된 겁니다. 모두가.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다 관여가 된 겁니다. 전남 전북 광주의 지역구를 둔 사람 빼고는 다 관여가 된 겁니다. 부정선거에. 우상호 씨도 관여된 겁니다. 이렇게 관여된 겁니다. 어떻게 46군데 다 승리합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박홍근 씨도 다 마찬가지 원내대표도 어떻게 여러분들 55군데 다 사전투표 이깁니까? 일어날 수 없는 짓을 이렇게 한 겁니다. 데이터가 윤호중 씨 이런 폼 잡고 다니지만 보시기 바랍니다. 다 뭡니까? 투표수 61군데 다 승리한 겁니다. 일어날 수 없는 일을 한 겁니다. 이런 일이 그냥 선거되어 있다. 이거는 그냥 추론이 아니고 송영길 씨 마찬가지입니다. 44군데 다 승리한 겁니다. 44군데에서. 투표소마다 다 조작을 했으니까. 투표소마다 사전투표 참가자 수의 몇 프로 조작했어요? 22.47포를 조작한 겁니다. 박병석 국회의장도 폼 잡지만 다 뭡니까? 대전 서구 갑에서 놀랍게도 뭡니까? 투표수가 71개인데 71개 모든 투표 다 사전투표 참가자 수의 21.06포를 조작을 해가지고 다 이긴 겁니다. 한 군데도 빠지지 않고 일어날 확률이 얼마입니까? 2분의 1의 71성입니다. 2분의 1의 71성의 확률이 일어난 겁니다. 2분의 71성이 뭡니까? 모든 후보들에게 어떻게 일어나냐 이야기죠. 이런 기막힌 일이 여러분들 4.15 총선이 일어난 거를 이걸 해결하지 않겠다고 이렇게 버티는 겁니다. 이걸 해결할 수 없도록 그렇게 여러분들 하니까 이게 나라가 나라가 아닌 거죠. 나라가 나라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나라가 있는가 싶을 정도입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전남, 전북, 광주는 굉장히 귀한 사례입니다. 전라북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15 총선을 조작하지 않았습니다. 조작할 필요가 없습니까? 조작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전라북도 사례를 보게 되면 여러분들 전라북도에서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투표 득표율 사이에 차이가 아주 작습니다. 한번 보시죠. 전주시 갑에 더불어민주당의 후보인 김윤덕은 플러스 5.57 좀 큰 편입니다. 그러나 다른 후보는 아주 작습니다. 2.83 전주시 을, 이게 이상직 씨 나오네요. 지금 이스타 제치인가 이스타 항공인가 문재인 대통령 비리 의혹하고 관련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감옥에 가 있는 이상직 국회의원 6.70%가 나온 겁니다. 이상직 의원과 싸웠던 최형재 후보는 마이너스 2.89%입니다. 전주시 병의 김성주는 플러스 7.86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이상하긴 해요. 조금씩. 너무 큽니다. 정동류 후보는 마이너스 6.82%입니다. 군산시 신영대는 플러스 0.90. 이게 거의 정상입니다. 김관영은 마이너스 1.18. 그러나 여러분 이것도 서울시과하고 비교하면 확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 한 번 노란색을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왼쪽은 전라북도입니다. 사전투표 득표일 빼기 당일투표 득표일. 오른쪽은 서울특별시입니다. 사전투표 득표일 빼기 당일투표 득표일. 현장이 크지 않습니까. 전라북도는 여기서 대개 5%를 넘는 게 거의 없습니다. 이론적으로는 1에서 3%를 넘어가지 않아야 되는 거죠. 사전투표와 당일투표에서 특정 지역의 유권자가 비슷한 성향을 보여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오른쪽에 서울특별시는 전국적인 현상이죠. 얼마나 심하게 조작을 했습니까. 전국 평균은 20대 총선에서 12.5%를 조작했습니다. 총 25%. 이낙연 15.67. 고민정 13.45. 엄청나게 큰 숫자지 않습니까. 박주민 11.48. 우상호 12.19. 노웅래 13.35. 정청래 13.98. 진성준 12.18. 이렇게 조작을 해서 다 국회의원이 된 겁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금수완박을 또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일어날 수 없는 겁니다. 한 분이 의욕을 제기하네요. 김성주하고 정동영 사이에서 김성주가 7.86이고 정동영이 6.82. 이게 이례적으로 큰 숫자다. 의심할 수가 있죠. 한 분이 말씀이 말H재원님은 정동영이 참 이상하네요. 정동영은 떨어뜨리려고 한 모양입니다. 떨어뜨리려고 하려면 이 차이가 큽니다. 김성주하고 정동영 확 빼버린 거죠. 확 더하고. 이렇게 여러분들 조작을 한 겁니다. 그게 이렇게 대조를 하게 되면 오늘 제가 광주광역시하고 전라북도 사례를 소개해드리는 것은 4.15 부정선거를 입증하는 여러 가지 그런 사례가 있을 수가 있는데 이렇게 대조한 그러니까 조작청정지역인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전라북도 사례하고 그다음에 다른 조작된 사례를 상호 비교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완전히 드러나는 거죠. 이거 보면 다 조작을 한 거죠. 다 조작해서 국회의원이 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도 전라북도도 여러분 뭘 했는가 하니까 3구 대선에서는 조작을 했습니다. 이렇게 딱 나오는 겁니다. 조작을 하게 되면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윤석열 후보는 다 왼쪽으로 갑니다. 마이너스 값입니다. 마이너스 6에서 마이너스 12%가 조작이 되어 있습니다. 이재명은 뭡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이게 마이너스 13%까지 조작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 간의 사전투표는 조작이 쉽지가 않았던가 봐요. 이게 예외적이 됐다. 이게 다 좌우대칭이잖아요. 좌우대칭이 나오면 무조건 뭡니까 자연수가 아닙니다. 이렇게 숫자가 배치가 좌우가 똑같으면 그것은 자연수가 아닙니다. 유권자가 던진 숫자가 아니고 인공수 만든 숫자인 겁니다. 이렇게 숫자라는 게 겁납니다. 이렇게 숫자라는 것이 그냥 확 사람들에게 드러나게 됩니다. 이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한번 보시죠. 한참 제가 해놔야겠습니다. 이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좌우대칭이 똑같습니다. 좌우대칭이 여러분 너무나 아름답다고 할 정도로 이렇게 좌우대칭이 이렇게 조작을 했으니까 좌우대칭이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조작을 했으니까 조작을 했으니까 여러분들 좌우대칭이 똑같이 나오는 겁니다. 이런 기막힌 일이 여러분 일어난 겁니다. 음 자 자 한글자막 by 한효주